대한민국이 이 노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. 조영구씨의 무대입니다. 야 이 사람아 안녕하세요 조영구입니다.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고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다 같이 하자 나머지 인생 나머지 행복은 자네와 내가 오래 사는 곳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고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다 같이 하자 나머지 인생 나머지 행복은 나머지 행복은 행복은 자네와 내가 오래 사는 곳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이제 다 같이 살아도 모자란 인생 야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감사합니다.